스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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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바로 가지나? 기다려야되나? 어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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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프를 하게 되면 말이지 유니온이 9천이 되죠 등급을 올린다 흐흐흐흐 어우 샤샤 3단계 3단계 됐고요 그러면 이제 배치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는거지 키네시스가 들어와야죠 아 전투력까지 겸사 겸사 제가 아이템을 다시 팔아야돼 제가 열심히 모아왔거든요 배치 오브 사투르누스 배치 오브 차오 두개 도나르 준다 무기누 원래 있어서 정펜 두개 가져왔고요 아 지금 시세가 많이 내려가진 않았나요 타임로이드 헤어쿠폰 나머지는 의미없죠 그 다음에 몇개자 해요 쿠폰 메모장으로 정리해 아 산들이 25개입니까? 지금 얼마도 산들해요가? 산들해요 21억이나 되네 뭐야 이렇게 해봐야 되네 한 20억 정도? 500억 미래가 정령의 펜던트 아 진짜 45억 받아? 아 개굴이네 개웃기네 아 근데 기억이 안나거든? 하나가 한 20억인가 조사하지 않았나요 제가? 거의 9점 조사는데 다 된건가 이게 끝인가요? 그럼 얼마냐 500 28.5 42 17 16 2.7 14 7.6 90 30 36 30 29 1.8 813.9억 좋다 좋다 아 제가 뭐 잘못 적었습니다 푸악마가 2개라고? 아 그러네 821억 3천 아 이제 팔아야지 뭐 아 횡매액이 얼마나 나냐 77억 정도 77억 플러스 77 아 이거는 비쌀 것 같아 체스피스 디핀 아 이걸 윗잠재를 띄워서 팔아야 되나 되게 애매하긴 하거든 잠시만 띄워볼까 윗잠재 띄워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나온 저런 잡 옵션이란 사실 사냥용으로 쓰던 거를 아 아 아 아 아 아 40, 49면은 한 200억 받을 기세네 와 이게 115억이야 이거 40, 49인데 아 왜 어림도 없네 아 35, 25는 좀 그렇네 어림도 없네 얼마의 판냐 되게 애매하네 음 한 150억이 올리면 잘 팔리지 않나요 에디 인트도 달려있는데 저렴하게 가잖아요 그 다음이 랩스 ESP 뭐지? 그 부샤지? 보방공? 쓰읍 보방공이라 음 아 추업도 별로여가지고 애매하네 음 한 70억정도에 팔면 되겠네 70 77 70 팔려면 한 65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65에 50 60 이러면 1000억 넘나요 1111 3.3억 1000억은 넘네 정령의 펜던트 아 45억 55억도 빨렸네 저도 45억 받고 싶습니다 이거 20억 주고 샀거든요 아 아 나 그것만 생각이 안 나네 그거밖에 20억 주고 샀거든 이거 아 이것도 팔까 헤어 쿠폰은 존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개 갖고있자 팔기가 좀 그래 미래 미래에 열어놓은거지 그쵸 좀 뭐 기다려 나중에 팔려놔자 어쨌든 뭐 이제 유니온 9천도 찍었구요 버닝서버 정산도 한번 해봤습니다 버닝서버 정산 1113억 정도 사실 1113억이지만 투자한게 더 많을걸 훨씬 많은거 같은데 근데 어떻게보면 또 다 250 찍으면서 젠팩업도 다했구요 엠블럼 진짜 아깝다 방방마의 마마댐인데 아쉽네 그냥 뭐 재미 즐겼다 요정도가 될거 같네요 저도 이제 버닝서버를 키웠잖아요 나름 이제 요런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한건데 잘 즐긴거 같애 좀 재미있게 키웠던 버닝서버의 마무리가 될거 같구요 구독 고맙습니다 아 유니온 아레나 한판 아까 키네시스 들어왔으니까요 입자 키네시스를 하나 넣어줘야되는데 아니 이걸 이겼는데 이기는 게임이네 이기는 게임이네 음 받을 생각이 없었어 사실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 아 키네시스 한번 볼까 어떻게 싸우나 250 찍어본 키네시스 아닌가 2500만 다크나이트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로 옳다네 아.. 아.. 옳다가지고.. 다 이겨낸 거야 아.. 생각보다 조금 애매한데.. 아.. 2000만 이기는게 맞나.. 마지막 승부가 저기서 나겠구만.. 요거는 뭐.. 캐논 쇼터가 안 좋아졌어 마지막에 제로가면 끝나겠구만 2000만 대.. 1000만이라.. 속성 차이도 있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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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오케이.. 소소하게 12점 어쨌든 뭐 유니온 아레나 까지 9천 찍고 번역서버 정승까지 맞춰보았습니다 2부에서